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부회의를 열어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통령 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의 요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또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려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에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.